2 희귀 무쇠카드 보상에서 신성이나 저거 뭐 그 뭐냐 그 탐손 없다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모든 포션스 내 고기능 아잇 참네 진짜 혼란하네 에너자이저 명중 명중 방열판 제기 유타줘요 유타 유성 타격 메테오 비티어 스트레이크 스네코 기름 스네코 기름 제기 스테이 스테이 탱탱 뇨 스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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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형 평형은 핸드 안되지 번구 평형은 핸드 안되지 평형은 핸드 안되지 평형은 핸드 안되지 평형은 핸드 안되지 그래도 파지직보단 타격지우는게 낫을까 평범계 유광룡이네 유성타격이네 소상이들 도와줘요 굿 유성타격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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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위모 하위모냐 메아리냐 와우 하위모 메아리 내 혼란 귀찮긴 할텐데 차라리 하위모를 할까? 하위모 하위모 이사 응 그래 눈은 두개여야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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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전기 굿모닝 아이고 지존장재연가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와 감사합니다. 빙하 언제 나오냐 빙하 좀 여기도 빙하 없는 갈비지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돌겐 돌겠는가 돌겠네 돌거리 스네코스 한 턴 버려줘 삥 니눈 쩔 빙하나를 위한 모두 아이스크림 이름 같다 빙하위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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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 빙빙하위목 빙식불 24 딜 시계 박는거봐 빙하위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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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드 한 장을 감옥합니다 축전기 아이구 대혼란이 편향 쓸 것 같은데 축전기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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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용포 써지 써지 편향 흠 써지 편향을 할까 아니면 전타를 할까 흠 흠 흠 흠 흠 흠 전타도 오봤자 어차피 전기 얼마 없으니까 소지 편향하는게 낫겠지 소지 소지 편향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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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핸드 터진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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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전기역학 잘 나왔네. 빙하가 좋겠지? 자가수리 넣은가? 빙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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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이 교본이다. 이만편. 빙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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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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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들어가 소중한지 축전기 하나 더. 들어오기란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네. 와... 14개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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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. 세상에... cut game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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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파된 몸체 하나 써야겠지 대본란으로 강몸 쓰면 극한의 이득이다 소 쌓아 인기지대 강몸 정해집 확실히 3코스트 3코스 어네코가 힘들기는 4코스 어네코가 힘들기는 1코스 어네코가 힘들切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 돼... 아... 안 돼... 안 돼... 안 돼... 희자 역시 편향 편향이 잘했으니까 감화해줘야지 케미컬 강몸 와 기름 사갈까 했는데 포션 다 비싼 포션만 났네 포션 저렇게 비싼거 전부인데 하하 다 비싼 네잉 굳이 거라지 아이고 암서 배양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흠이 왜 딥픽트만 밀집이 깎이는 수모를 겪어야 하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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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다 고동댓 맞고 죽는 거 아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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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